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하서 22장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닿으며 성품을 닿아여 그를 섬길 진이라 하고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하가 유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하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 진이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 신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라하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하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재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에 수령되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재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 이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재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외에 재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무네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사르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무네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느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사르의 아들 비누하스와 지도자들이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난한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이 그 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험이 종류가 많은데요. 병원비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면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도 조금 안심이 되죠. 치과 진료비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면 이가 좀 상해서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이 기쁘지는 않지만 약간 마음의 안심이 되죠. 제가 보험을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보험 얘기가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각자 받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요단 동편에 있는 새 지파도 지난 7년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이 전쟁에 임하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염해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서쪽 편에 문하셋 갓 루벤 세 지파가 있는데요. 이들이 지난 7년 넘게 요단 섭쪽 편에 있는 점령 전쟁, 가나한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 지파들끼리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이 있었던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주 큰 재단을 하나 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재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머지 지파들에게 들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신들의 동족인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준비해요. 왜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그들이 재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데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시고 금지하십니다. 무엇을 금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재단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시면서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피 흘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린 자는 살인한 자를 말합니다. 살인한 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들의 사람들 중에서 끊어져 죽임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재단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가 살인하는 행위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하는 죄가 이 죄예요. 그러니요. 이들이 다른 재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민족 중에서 멸해야 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니까 전쟁을 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대표들을 보냅니다. 요단 동편으로 대표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죄를 범하냐.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하고 책망을 할 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집화 사람들이 왜 그들이 재단을 쌓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전쟁이 멈추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재단을 세우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재단은 제사를 위한 재단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재단을 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재단을 쌓은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한데 오늘 성경을 종합해보면 그리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재단을 쌓은 이유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염려가 있냐면 그들이 이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세대들이 요당 동편에 있는 그 세 지파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 봐라. 너희들은 요당 동편에 살고 우리는 요당 서편에 살고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요산 서편인데 너희 동편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과 분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상관없는 자야. 이렇게 말할까? 그러나 그것이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22장 24절에서 26절 세번역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가짜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당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유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을 점령하는 일에 참여했어. 그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저 재단 봐. 이렇게 말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요당 동편에 찾아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라고 2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게 여겼다고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지도자들이요. 돌아가서 그들의 일 보낸 그들의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합니다. 32절 33절에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느꼈다고요? 좋게 여기고 찬송하고 즐겁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으면 아, 그 세 지파들이 여기다가 재단을 쌓은 것은 정말 잘한 거구나. 믿음으로 행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워하고 찬송으로 바뀌었던 것은 민족 간의 전쟁을 불려서 살상하는 일이 멈춰진 것이 즐거웠던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 오해가 풀린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이 세 지파가 세운 재단을 쌓은 이것의 실상은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다른 보증을 갖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실수조차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단강변에다가 큰 재단을 쌓았다고 했는데요. 그 재단을 쌓은 동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염려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혹시 하는 두려움이 그들 하여금 재단을 쌓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보험을 들은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공증을 서고 증거를 마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겁니다. 그 근본은 두려움이었고 염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염려에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실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안했던 거죠. 하나님 약속만 갖고는 안되겠어요. 불안해요. 이 마음이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7년이 넘는 정복 전쟁 기간 이 요단의 동편에 있는 이 용사들은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을 거기에 다 남겨두고 이 요단 서편으로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 오랜 기간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성읍, 여리고를 비롯한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케 하시고 그 땅을 이기게 하시고 그 남겨진 가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뭔가의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일이 그들을 삼키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재단을 쌓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좋으세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선택,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선택조차도 주님은 괜찮다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억울하고 그들의 믿지 못하는 선택조차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서 땡깡 부리듯이 주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양털을 가지고 와서 양털로 두 번이나 하나님께 땡깡을 부렸던 기도원의 믿음 없는 요청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는 그 못자국 난 그 구멍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보지 않으면 주님 살아난 거 못 믿겠어 라고 말하던 도마의 의심까지도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용납해 주십니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새 지파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선택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22장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2장을 처음 시작할 때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의 22장 1절에 나왔다면 그때가 언제예요? 21장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 있었던 그때의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21장의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21장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남김없이 주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험을 찾았어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오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자격없음에 관계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현찰을 주시라니까요. 약속 말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여 재단을 쌓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네들 내 약속 받았잖아. 그럼 두려움 없이 요단강 건너가도 돼. 뭐 하나 손에 안 잡고 그냥 내 약속만 붙잡고 건너가도 괜찮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그 약속 이룰 거야. 느껴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반드시 그 약속 이룰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22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7년 넘는 기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왔습니다. 3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곳에 고하며 하나님이 일하고 하는 것을 일하며 하나님이 흔들지 말고 거하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멈추어서 는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불러주신 그 자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 충성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 주시면 주님 우리와 함께 와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면 그 약속 따라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사오니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22장 22절 2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당신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선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이 붙들어지는 은혜. 오늘도 그 약속으로만 살아가는 은혜. 두려움 없이 순정의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하나님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상황에 우리의 삶이 묶이지 않게 하소서. 불확실한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을 삼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확실한 미래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여지고 주님의 약속이 더 선명하게 믿어지며 하나님 죄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심겨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묶여지는 역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침묵하고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가운데 심겨지고 느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붙잡고 두려움 없이 요단을 건너가는 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믿어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족의 얼음을 내디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보험을 바라고 증거를 바라는 자들이오나 하나님 그런 우리도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